이번에는 춤에도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으신데 안무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이번에 안무가 좀 달랐던 점이 있다면? 안무 포인트는 다양한 게 있고요 아무래도 곡의 감정선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 곡의 감정선에 맞게 안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중간 부분에 웨이브하는 것 같아요 난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 제일 좋은데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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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좋은데 와, 제가 코드 소리처럼 아,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, 그래서 약간 변화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, 여기에서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I need you 알겠습니다 여기, here we go we're gonna do I need you live in the studio here at A.S.C. A.S.C. Music Q Q 아, 여러분 Q Q Q 아, 여러분 Q Q Q Q Q Q arentию 주그래 그래서 unlocked Qym이 그러니. Q희도 returned. Q희도 적어 막고있습니다 Q orbitals quadrants boş Q medic Bucket and this line 그래서BQ Q연 Montage Q ρg if you're at a touch Q욤은 단무땡이야 Jimin이 thin Q ult과ants pendant 왜 웃으신거죠? 지민씨하고 저는 워낙 춤을 너무 잘 춰서 우리 댄싱머신 지민 내 지금 빨리 나왔어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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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민 이겨라 지민이겠지 지민이 괜찮아요? this is a star 이걸 원하는게 아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와 너무 미안해 아 방송 분야 챙겨주는거지 뮤직비디오 먼저 뮤직비디오 아 진짜 한거야? 아 아비즈 나왔어 뭐해 나 저 어떡해 오빠 춤 어떻게 한거였죠? 다음번에 수고한다 하하하하하 오오! 야! 마지막 촬영 열심히 해 할께오 아 진짜 메리기스시나 예 다시 다시 한글자막 by 한효정